음악 겨울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가 촉촉히 오고 있습니다. 낭만보다는 온삭신이 쑤시는 날입니다. 빠른 시간에 방송 일정 마치고 빈대떡에 막걸리나 한잔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4회차 승무패 분석방송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방송되는 분량까지 단통승부로 가져가는 구간은 총 5경기 확정은 했습니다. 일단 경기 분석부터 하고 나서 남은 방송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통 추천 경기 현장 에스타디오 데라 세라미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코퍼 아델레이 포함해서 직전 10경기에서 레알마드리드 원정에서의 패배가 유일한 패배인 마요로카의 기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마요로카의 주중 코퍼 16강 경기에서 어느 정도 막힌 공략 구간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16강전 녀석 경기 중에서는 가장 흥미진진했던 경기였고요. 손에 땀을 쥐게 한다는 경기는 이런 경기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바세테의 레전드였던 테네리퍼 키퍼였죠. 토메우 나달의 접신 때문에 마요로카는 나락으로 한번 갈 뻔 했죠. 나달의 그 미친 선방쇼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사순화에 있을 때 이후로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주었던 앤리치 가에오가 미들 중앙에서부터 마요로카의 파이널서도 왼쪽으로 내달리면서 마요로카 뒷공간을 선점하던 부분이나 세컨 무빙 없이 간결하게 유효 수팅을 시도하던 부분은 마요로카 아기르 감독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선수도 테네리페가 라리가2에서는 지금은 성적이 중위권이지만 그래도 상당합니다. 우리가 눈에 익은 선수들도 많고요. 물론 잉글랜드 챔피언십보다 역동적인 부분은 없지만 전술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취미를 붙이시면 챔피언십보다 더 재미있는 경기가 라리가2입니다. 아무튼 앤리치 가에오가 3톱의 가운데 있는 선수인데 미들라인으로 내려와서 수비에 많은 기어와 공원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원에서 인터셉트를 해서 공격으로 진행을 할 때 중앙으로 달리지 않고 중앙으로 가는 척 하다가 왼쪽에 그러니까 파이널서도 왼쪽으로 가면서 마요로카 선수들을 중앙으로 몰아넣고 자기는 왼쪽으로 가서 뒷공간을 완전히 털어버렸던 그 순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아무튼 마요로카는 참 알 수 없는 팀입니다. 연장 후반에 테네리프의 알바로 히메네즈의 거물망을 환들었죠. 그 슈팅이 메이드가 안 되었길 망정이지 하마터면 라리가2 레벨에게 패하면서 리그 후반 라운드까지 영향을 줄 뻔했던 마요로카였습니다. 1.2군으로 미세한 로테를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이 후반 시작하고 10분 만에 도저히 안 되겠던지 아무튼 서브자원들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라토와 라일로, 데니얼 로드리게스까지 투입하면서 아마 1군 비스물이 쩝쩝한 라인업을 완성을 했고요. 엔리치 가이오에게 무시로 뚫리던 오른쪽 3선의 스무살렉이 로페즈 때문에 정말 로페즈가 이날 너무 못했습니다. 물론 경기 첫 출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첫 출장하는 선수를 스트리톱의 오른쪽에 맡긴다는 건 아기레 감독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저히 안 되겠던지 안토니오 산체스까지 3선에 체인지를 했죠. 스트라이크 라인을 조금 이따 또 넣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마요로카 정의 1군에 방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연장전에서는 수비형 미들이죠. 수미의 사무까지 투입한 걸 감안하면 부상 중인데 완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부상 중인데 무리키 그리고 골키파 라즈코피치를 제외하면 1군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뛰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연장 종료 직전이었죠. 라디니 방향만 꺾어서 때리는 결승골이 터지기까지 하이테이션 매치를 치렀던 정말 긴장감 가득한 그 마요로카의 테넬이 배원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연장전에서 그렇게 아끼던 사무까지 투입하면서 승리는 했는데 상처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종료 직전에 라디니의 120분에 들어갔던 골이었죠. 그 결승골이 터지기 전까지 정말 빡시게 정말 똥줄이 휘날리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마요로카의 코파델레이 16강이었습니다. 정신적인 마요로카 라인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감안하면 코파델레이 리스크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되는 아기레 감독입니다. 연장까지 치러는 통해 A옵션의 70%는 120분을 소화했고요. 후반에 투입한 30%의 A옵션들도 70분가량을 뛰어다닌 셈입니다. 주말 21라운드에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는 무리키와 그리고 키퍼라즈코피치를 제외하면 피지클에서 홈팀 비아리알에 대항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마요로카 특유의 정신력과 아기레 감독의 용병술만이 기대값을 주고 있는 에스타디오 데라사라미카 원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마요로카가 또 특유의 정신력을 발휘해서 무승부를 거둘 수도 있고 종료 직전에 정말 원더골을 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전력상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이 모든 지수를 평가해 보았을 때 비아리알이 압도적으로 마요로카에게 앞선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지난주 주중에 있었던 코파달레이 32강진에서 설라만카에게 연장 PK 패배를 당하면서 그 여파로 지난 주말 20라운드였죠. 20라운드에서 라스팔마스에게 3대0으로 떡실신을 당했던 비아리알의 가르시아 감독은 자신들의 지난주 일정과 데칼크마니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마요로카를 보면서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비아리알이 지난주에 주중에 연장까지 가면서 설라만카하고 연장까지 가면서 그 여파로 주말에 라스팔마스에게 3대0으로 떡실신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또 마요로카가 테네리페 원동에서 연장까지 가면서 아주 텐션 터지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르시아 감독의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자기 팀이랑 똑같은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마요로카를 보면서 상당히 좀 석소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3선의 후안포이스를 제외하면 120%의 피지컬 에너지를 충전을 했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비아리알의 A라인업들이 총출동하는 21라운드는 일요일 새벽에 펼쳐지죠. 비아리알 A라인업들이 총출동하는 21라운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S라디오 데라 제라미카의 관중승에는 노란색 물결이 파도가 칠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일요일 새벽 에스타디오 엘사달에서는 해탑의 그린우드의 왼발이 만드는 데는 쏘농민존에서의 기가 막힌 원더골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이미 마타의 서커스 같은 발리킥도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최용수 감독의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라타사의 명품 헤드파이널을 구경하는 것 또한 절대 불가한 상황입니다. 한술 더 떠서 데미안 수아레저의 쿠팡 택배 크로스도 이날만큼은 문을 닫게 되는 해탑회입니다. 지난 나의 오전에서 괜히 피고에로와 주심에게 껄떡거리다가 필드 플레이어 3명 퇴장이라는 아주 큰 금자탑을 쌓아올렸던 해탑회가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5사순환을 방문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두 팀은 20라운드죠. 한 경기씩 덜 치렀기 때문에 해탑회는 지난 라운드 라이오전에서 레알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함께 전반 라운드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홈 무패를 달리던 23-24 시즌의 팀 히스토리가 깨졌습니다. 야구로 가정한다면 노이터노론을 기록 중이다가 9회 말 투아웃에서 안타를 맞은 상황과 비슷한 데미지가 라커룸에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필드 플레이어들이 3명이나 퇴장당하고 그리고 나서 직후 라운드 경기가 또 빡세기로는 지나가는 애들 또 아는 에스다디오 엘사다로 원정입니다. 그린우드, 라타사, 수아레저의 퇴장 징계 결장이 있고요. 그리고 제이미 마타의 경고 누적 징계 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헤타페 중원의 모든 것이었던 우루과이 국대 아람바리의 시즌 아웃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신창이가 된 헤타페 라인업의 등대라고 말하기에는 몇 명의 선수가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3선에서는 디에고 리코, 오마르 알데르테, 캐스턴 알바레즈밖에 없어 보이고요. 미들라인에는 맥시모 비추와 루이스 밀라 그리고 포워드 라인에서는 마요랄과 돌아온 위날 이 정도는 그나마 헤타페의 깜깜한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대로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헤타페가 다시 승리가 없는 무성의 터널로 진입하기 위한 구성요소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주말입니다. 오사순하의 아라사태 감독은 매시전 그리고 매시전마다 중요한 길목마다 자신들을 물매겼던 헤타페에게 연민 같은 건 없습니다. 가혹하리만치 복수하고 싶겠지만 축생지사 세웅지 말하고 독종 헤타페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그래도 이런 저로의 찬스를 놓칠 아라사태 감독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반부터 헤타페를 몰아치려는 간만에 아라사태의 433 포매를 예상해 보고요. 아라사태의 감독이 히든카드로 잘 키우고 있는 23살에 라울가르시아를 부디미러의 오른쪽으로 받고 모이구메즈를 미들보다는 좌측 윙으로 올리면서 부디미러와 함께 공격적인 쓰리톱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왼쪽 3선에 모이카의 복귀가 더뎌지고 있는 부분이 유일한 리스크로 보여지고 있는 오사수나이기는 하지만 임팩트 강한 4명을 보내버리고 시작하는 헤타페의 깡패 수비도 90분 내내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하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헤타페의 키맨이죠. 오마르 알데레트를 3선에서 활용을 할까 아니면 2선으로 올려서 맞장이라도 떠볼까 고민하다가 90분이 흘러갈 헤타페 보르달라스 감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파이널 서더에서 하프스페이스를 선점할 수 있는 똑디기 자원들이 결정하게 되는 헤타페가 선택할 수 있는 전술적인 그 부분은 한정적이라 사료가 되고요. 슬사 손짓골을 헤타페가 메이드 하더라도 역전을 내줄 불씨는 사방팔방 깔려있다고 보여지는 바 보르달라스 감독의 A전술은 무승부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가늠이 됩니다. 비기려는 자는 지는 법이죠. 오사수나의 승리라는 결과를 초기 선택 구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인생의 축구야기 채널에서 편성한 4회차 승무패 단통라인은 잡아놓고 가시죠. 2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4회차 승무패 남은 경기들을 요리조리 모아 모아서 간단 팩트와 함께 8천원 복식으로 4회차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전용 채널로 편성될 4회차 승무패 관련 방송들과 여러 각도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내일부터 정신없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재미없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단통구간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리가정이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